음 저는 첫번 분을 죄송하지만 탈락입니다. 지금 기가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자기소개서랑 되게 닮으셨어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소개팅하러 오셨죠? 네. 소개팅을 시켜주신다고 해서 여자 세 분이 오셨는데 이 중에 한 분이랑만 소개팅을 할 수 있고요. 어... 자기소개서만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 얼굴 안 보고요? 정말 특별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소개팅. 네. 죄송해요. 자기소개서를 쓰라고요? 네. 네. 작성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 쓴 것 같아요. 1단계 시작할게요. 좋아하는 시나 소설, 노래, 영화를 중심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첫 번째 매력 여분 시작하겠습니다. 묵묵히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도종환 시인의 산번나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요란하지 않았다. 감동적인데요? 지금 눈물 날 것 같은데요? 열심히 사는 분들이 제 옆에 있으면 저는 진짜 더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많이 온나 봐요. 두 번째 분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오제의 마법사 시리즈. 오제의 마법사? 별로. 개인적으로 생각해주는 생년월절. 아니요. 나이가 있으신가? 워낙 이성적이고 현실적.. 아!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신 분들한테 항상 맞아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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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말로. 낭만 주입이라서 제가. 이제 세 번째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시간여행을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멋진 여행을 즐기는 것 뿐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가고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하하하하 2단계에 가고 있을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에서부터는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2단계 항목은 성격의 장단점. 제일 중요하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입이 무거운 성격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호 그럼 혹시 남자친구가 생겨도 주변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 사람이 쉽게 믿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왜 제 성격에 장단점을 적어놓으셨지? 돈을 빌려줘서 여러 번 받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빌려주셨어. 10만 원? 네. 근데 학생일 때니까. 자꾸 부려. 비슷하시다 보니까 화음도 화음이긴 한데 불의 화음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걱정이 듭니다. 두 번째 여성분. 저의 성격의 장점은 꼼꼼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건데요. 마음먹은 일은 꼭 이루어낼 정도로 의지력이 강합니다. 때때로 제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게 될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스스로 터득해서 계속 달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분은 진짜 약간 아니, 저랑 정반대의 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 두 번째 분이랑 소통을 하면 되게 뒤죽어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여성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격적 장점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에 오래 빠져있기보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단점은 처음 맞닥뜨리는 일 앞에서 쉽게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하는 습관을 들여 돌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도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약간 대가리꽃밭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머리에 꽃밭밖에 없어서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3번 분은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3분을 이제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진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니다. 어때요? 댓글 중봉선 저는 1번 분 죄송하지만 네 네 1번 분 탈락입니다. 성격적으로 너무 똑같다 보니까 서로에게 되게 조심스럽기만 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탈락입니다. 위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 다르... 엄청 소심하게 보신 거 같아가지고 아쉬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진짜 크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신 분인데... 자, 좌우사이팅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 후계팅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10년 후 자신의 계획, 꿈, 비전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두 번째 여성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한 의료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고 이 꿈 덕분에 저의 10년 후를 스스로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점인 친화력을 활용해서 판로개척 등의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아, 진짜... 몰아세울 때도 있겠지만... 저도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옷 디자인 같은 것들에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뭔가 꿈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잖아요. 멋있고 진짜 강해요. 이 강함을 진짜 한 번 느껴보고 싶다. 큰일 났다. 한 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10년 후 제가 그리는 모습은 현재 근무 중인 산업과 직무의 커리어맨이 되는 겁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슬기롭게 조절해 나가며 늘 퇴근 후 인생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뭐지? 저에게 호기심을 발휘시키는 것 같아요. 진짜 호기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계획이랑 비전이 진짜 저랑 많은 부분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얘기만 들으셨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 해석을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였어요. 틀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지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귀가 죽으셨다면 그건 삶의 태도에 있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맞잖아요. 집에 가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혹시 3번 여성님은 제 해석을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자조덕만큼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한 분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2번님입니다. 2번님 주시는 분은 똑같다고 좋습니다. 2번님 주시는 분은 2번 분한테는 저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번한테 의지도 많이 한다. 저는 의지도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끝까지 본인의 강함을 어필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강했어요. 그 말이 아팠어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격적인 거 좋아하나봐요. 네, 인사하고 집으로 귀가하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이거 자기소개서랑 네. 되게 닮으셨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약간 설렘반 무서운 반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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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네. 소개서랑 네. 진짜 똑같이 생기셨어요. 아, 그래요? 이 분님도 똑같이 생기셨어요. 오오. 그 글이랑? 네. 오오. 네. 뭐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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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사실 계속 상상을 하면서 봤거든요. 놀랍게도 세 분 다 뭔가 제가 생각한 일이죠. 본인을 텍스트로만 소개를 해도 그 사람의 자화상이 어느 정도 맞구나. 인연을 시작하기 전에 진짜 이걸 한번 같이 해봐야겠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 방법을 저도 사용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